이제 와포에서 나왔고 버스트 타는 것보다 MRT 타고 가는 게 더 빨라가지고 MRT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저번에 방콕은에 계좌 만들면서 공증받았던 네 공증받고 나와가지고 호액강 근처에서 MRT를 탔었는데요 거기 바로 뒤에가 더원 라차단 나이트마켓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니까 MRT 쪽으로 통을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있는 곳이 사남차이고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타이컬처 센터인데 타이컬처 센터에 서원 라차단 야시장이 있으니까 MRT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컬처 센터에 내렸는데 나이트마켓은 3번 출구네요 저는 모르고 4번 출구더라구요 1번이 저번에 갔던데 그렇고 아니네 저번에도 4번 출구에서 갔네요 나가서 조금 돌아가지고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네 새로운 야시장은 저기 에스플라마구 네 여기 뒤쪽이라서 한번 걸어가 보고 있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이긴 한데 한번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내 맥주에 다음날 다리 다음날 다음날 그쪽 다음날 다음날 야시장 입구에서 오른쪽 편은 옷 같은 거를 많이 팔고 중앙에서 왼쪽 편은 거의 다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것 같네요. 중앙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군대 문맥에 들어가 있죠. 확실히 인축하는 사람이 많네요. 야시장이라 그런지. 둘러보다가 마음에 들으면 앉아가지고 저녁을 좀 먹게 됩니다. 야시장 입구에서 왼쪽 편의점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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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녁을 먹어야 할지 생각을 안 해가지고 보다가 풀리는 걸로 먹겠습니다. 야시장 입구에서 왼쪽 편의점이 많아요. 판매하고 있는 건 거의 다 크기도 안되요. 야시장 입구에서 왼쪽 편의점이 많아요. 여기는 야시장 입구에서 왼쪽 편의점이 많아요. 편의점이 많아요. 길 한刀 저장의 파 Ronald Barrier님이 제본해晚까요? gebracht 낮 zor 까지 녜의 늦은 제가 껍질한 소스 마라 소스 그리고 시그니처 소스 그리고 시그니처 소스 그리고... 소스 오케이, 레벨 2, 레벨 2. 3, 3,000m 다이아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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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실 시푸드는 안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야시장이 왔으니까 한번 먹어보는 것도 순차차 싶어서 시푸드를 주문했고 새우랑 오징어랑 섞여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맥주도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제일 매운 걸로 갈라 그랬습니다 야시장이라 배추가 조금 비싸요 리오 이거 작은 사이즈인데 요거 80밭입니다 이렇게 종이를 깔아서 이외의 시푸드를 지워주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새로 지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제가 조기페어를 안가봐가지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순 없지만 엄청 깔끔합니다 엄청 깔끔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어주고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녁 한번 먹어볼게요 안 돼 갑니다 바로 갑니다 갑니다 먹으면 좀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가 타나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소스는 롯데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층 위에 가서 A고, 그 다음에 4B고, 그 다음에 5층에 갈 것 같은데, 4C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여기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좀 합성 같다. 이쁘긴 하네요. 만약에 야시장 놀러오면, 야시장이 12시까지 오니까, 가기 전에 왔다가 식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앞에서 버스를 타면 한 번에 가니까, 그럼 내려가서 버스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버스 내렸습니다. 이게 가격은 19밖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자, 버스 하고 오는데 한 1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고, 네, 벌써 저녁이 다 되었습니다. 네, 이제 호텔로 돌아왔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힘들긴 하네요. 오늘은 라타나코 시내에 있는 방콕 국립박물관이랑, 그 다음에 뭐 랑루앙, 왁포 이렇게 다녀왔고, 저녁에는 달랄루파이투 야시장이 새로 연 더하늘 아차다를 갔다 왔는데, 오늘 가보니까 느낀 건 역시, 방콕 대표 사원이고, 네, 대표 박물관이고 하니까 갈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콕에 놀러 오시는 분이라면, 뭐 와다룬 뿐만 아니라, 와프라케오나, 아니면 저기 와포, 이렇게 조금 주요 사원 둘로 보시는 것도 방콕 여행에 조금 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주에 와소타시나, 와사켓 이렇게 묶어가지고, 라타나코 시내에 오른쪽 사원을 한번 둘러볼 예정이고, 기회가 되면, 황금불 사원이 있는 야와랏,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쪽에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끝!